이거 왜 오른쪽이거 다 찍었어 그거 안 써본 것 같아서 안 써본 것도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한 거를 또 열 수도 있네? 스킬을? 어 뭐 강화되는 건가 그러면? 그런가 본데? 아 그러면 하나 강화할걸 아 근데 그게 더 강화가 되나 보네 업그레이드가 있네 아아아아 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하나만 팔걸 어 지금 주먹이 핵주먹이 테이크다운 미치게 파버렸어야 했는데 파버렸어야 했는데 지금 갑시다 이거 아니 업그레이드가 있구나 갑시다 이거 포인트 모으러 갑시다 미션 깨는데 중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가는 거예요? 태아님 계시네 이거 뭐야 힘을 기다린다는데 아 됐다 음 나 나 나 아 형이 아 났구나 응 아 now the world knows 이거 핵주먹 게임이잖아요 led to the disaster 그로 승zz아많이 총수만 여기로 각냉이 날린 게임이지 이제 nochmal은 무슨mic 저한테 더 오래 Lo agrade fits 테일러는 뭐하는 놈이냐고 그리고 지금? 혜골? 그렇군요. 근데 켄은 우리 쪽에다. 그녀는 그냥 그녀에게 보내줄지 못해 이모탈 아냐? 어, 아까 그 여자 복사로 오나 보다 어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완전 보복 쩔겠다 손목하지만 끌어놨으니까 우리 쪽에다. 고속에 침에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멍청을 안해 너무 감사드리고 싶지 않나요. 안 열려야 돼. 너의 status? safe house 아직도 안가입니까? 지금? 아, 도시로가 잔인한 것들도 곧 닫아야 돼. 다가오고, 다가오고, 다가오고. 휴.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있으므로 가도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말할게. 포.. 더 포레스트란다 포레스트 어 맞아 이 녀석들은 2050년도에 이러고 있냐 이네들 그렇다고 우리는 싱가포로를 안 떨어지네 우와 이거 뭐야 이 조 이거 스코프가 아예 느낌이 다르네 어 그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니까 상대방 적에선 적에선 나이 보여 기계도? 어 다 보여서 적은 사기네 사기야 누워있는 누워있는 애들도 저거 보여 사기네 이거 한번 써보자 사람소리들린다 사람소리들린다 쇽 다른 위층.. 어 여기있네 오케이 어후 미안 내가 위에서 다시 죽여버렸어 같이 좀 재미 좀 봅시다 루님 왜 이렇게 발이 느려요 깜짝이야 우리 형님과 함께한다고 고슈는 뭐야 이거 어 이거 단순히 벽지가 아니네 누군지에 금이야? 눈 가리봐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거 왜왜왜왜 이거 튀어나오겠네 아 그러네 아 미친 야 저기 누가 장난차를 하네 저기다가 퀄리티 좋은 줄 알았더니 중국집 포스터인 줄 알았네 뭐하니 헤드릭스? 뭐하니 로봇트 죽을래 스타워즈다 스타워즈 간다 이제 리얼 스타워즈 따라했네 여러분 저거 너무 스타워즈 아닙니까 저거 아 찍는다 그냥 우와 칼 뭐야 어떻게 저게 막 개수있지 저거 엄력으로 쏘는건가 나도 그래 지금 어 야 이 총 진짜 저건데 어 FPS가 너무 편해졌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오 여기 아냐 여기 아냐 거의 걸려 지옥 위험해 야 또 한 방이 훅 갈뻔했네 우리 아냐 우리 아냐 맞네 테일러 찾는다고 하네 지금 보니까 어 내가 말해 죽을래 와 이거 어떻게 죽고있어 이거 편하게 편하게 보내드릴게 어 총이 안써지네 와우 야 위에 위에 스태프 어우 어 얘 죽었어 그 사이에 뭐 그 사이에 죽었어 그 사이에 죽었어? 어 그 사이에 가셨네 살렸어야지 형은 사람 목숨 앞에 두고 가서 재미 보신 분이 어디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재미 봤으니까 니가 살렸어야지 와 얘네들 뭐야 뒤에서 머리 깼어 와 어 화나 막 진짜 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게 너무 막 너무 화나 정의는 죽었어 이 세상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어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게 너무 화나 아 게임이긴 한데 화가 나요 갑시다 착한 아이니까 상좀 주세요 여러분들 별풍좀 주시면 흠 죄송합니다 어 뭐야 테일러가 연락했네? 어 그러네 테일러가 연락했네 우와 아 장면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네 어 어 저거 어떻게 저거 머리 또 깨져 저거 또 다 죽는거야 애들 또 다 죽는거야 애들 와 지게 불리는거야 아니 팔과 다리는 지게 기계파에 넣고 파염병을 만들었는지 또 다 죽는거야 하지만 저거 아 아 야 이거 중국사람들 이거 게임 안 사겠다 이거 콜 뭔가 어렸을까 정말 영화비호도 잃어버린다 이 사람 응 avaient 저게 뭐 누나들 정 Fenchwan 어떡할까 내가하러던부터 후욱하고 들어가봐 뭐래? 저기 아 잠깐!! 저 사람도 죽이기 전에 얼른 들어가 首 수fer 참음 아 우리가 늦었나봐 내가 숱속에 보고있어 몇명안나 NIACH 와 여러분 또 던졌다 야 너 누가 죽어졌다? 아니야 나 신경쓰지 말고 사람들 구해 어서 나 신경쓰지 말고 사람들 구해 어 나 내가 구할수 있는 그게 아닌데 나 신경쓰지 말고 사람들 구해 사람을 구하러 갈게 어 사람들 구하러 가 나 신경쓰지마 어머나 아니 사람 사람 구했어? 야 나 쓰러지는 장면 나왔어 너만 구하면 되는데 아 그럼 딱딱 되는 장면이었어? 아 너만 구하면 되는데 아 되나 놔놔 놔놔 안해놔 가자 여기 여기 원래 해피엔딩은 없는 법이야 선택과 집중만 있을 뿐이지 오우 오우 야 나도 칼쓰고싶다 그니까 오우 저 재활용하네 오우 저 재활용 저 본능적인 결백증 오우 와 저 롤트 또 있어 저기 뭐야 저거 드라군이야 저거? 하하하하 레알 드라군 저거? 걸어가는게 완전히 드라군인데 저거 걸음거리가 와 와 와 리얼 중국이다 야 잘못보면 숙례문인줄 알겠다 야 애들 개마른데 여기 이건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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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보니까 대관이 따는거지 어 대관이 따고 따고 따 따 따 총이 좀 다르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받은거 같애 어 그런거 같애 약간 저격총 느낌이야 어 저격 그 뭐야 소음기 날린 총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하마에 막 죽는데 그니까 그냥 이 총 들고 다니고 싶다 그렇지 이동하고 있어? 어 너 바로 뒤에서 어머 계속 해주고 있잖아 야야 총알 먹어야지 총알 총알 쟤는 왜 보라색으로 빛나냐 아 순하구나 근처에 애 더 있는거 같은데 애들 뭐 바닥에 좀 있어 맞다 오케이 야야 갑시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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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어디갔지? 우리길에 가네 우리길에 가네 아 팬들이 뒤에서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어 안 움직였는데 벌써 와있어 그러게 뭐야 이게 항상 우리보다 먼저 와있어도 지가 막 문 열거나 이런거 개 많지 않았어 근데? 애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오지? 네 색 너한테 말해줄게! 그들이 들어와요! 케인! 다시 돌아와요! 이제, 이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하였어요. 너는 그의 목소리를 지켜보려고 노력했을때. 너는 그들을 다시 돌아왔어. 그들을 잊어버렸어. 오늘, 이 개자식들, 이걱! 이 개자식들, 이걱! 이 개자식들, 이걱! 얘네들, 공안인가? 무법천지다, 진짜! 최소 할렘가야! 어, 테일러! 전쟁 할렘가! 테일러! 너는 뭘 원하는거야? 너는 뭘 원하는거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게 뭐냐구! 뭐 찾을거라는데 누구를? 이거 스냅퍼가 좋아, 스냅퍼가. 근데 이 총은 형이 말해준 그 스코프 있잖아? 이거는 진짜 어, 근데 FPS에선 남으면 안되는 총이다. 어, 씨. 장난 아니지, 뭐. 싱글은 괜찮다? 근데 멀티에서 이런거 있으면 안해. 홀브드 멀티, 진짜. 이런것도 무슨 레벨, 막, 15짜리, 이런 애들 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러면 저 레벨들은 랩크다가 진짜 반은 접을걸? 밸런스 안되서? 우와, 왜이렇게 많아, 이거. 스냅퍼. 어? 누웠자. 저? 네. 내가 정리할게. 아니, 정리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저 위에 스나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어, 스나, 스나 죽이고. 어. 일어나요, 용사요. 아, 감사합니다. 다 죽었나? 우와, 이거 뭐야. 이 총 뭐야. 개좋은거 하나 오던데? 어, 밑에 뭐 하나 있더라고. 근데 나 스나이퍼가 더 좋은거 같애. 총죽게 되네,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뭐야. 우와, 사람 걸려있는거 봐. 아, 이 총이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 오는데, 뭐 큰거 오는데? 아, 아까 그건가 본데? 오, 왔다. 그리고 이거면. 어, 바주카, 바주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아. 어, 뭐야, 왜 내가. 와, 저 거리에서 이게 스프리 받네. 아, 뭐다. 아, 일어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지금 바주카 쏴, 바주카 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바주카 한 발 밖에 없는데. 바닥을 바주카 쏘는데. 이것때비에 이거 총알쳐. 어, 됐다. 유타맨승, 유타맨승. 이게 맞는거야, 이게? 맞긴해? 아, 지금 아냐, 지금 아냐, 지금 아냐. 지금 아니고 바닥에 로켓트 모양 나오거든. 어. 그때 쏘는데, 그때. 야, 야. 어, 왜 나야. 아, 지금이네, 지금이네, 지금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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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됐다, 됐다. 어, 이제 위에. 와, 나, 나, 나 넘어갔다. 나,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나 누워서 살려줄게. 됐어. 다시 한 번 채우고. 아, 뭐야, 나 또 맞았어. 누웠어? 어. 가만 있어봐. 아, 이거 왜 이렇게 정말 웃겨. 됐어. 어, 리얼 드라군이야 저거는 진짜. 어, 무서운 한 대 맞았는데 이래. 조금만, 조금만 붙어. 조금만 붙어. 막 올라와. 어, 어. 어, 갈 길이 없다. 아, 땡큐. 아니, 바주카가. 바주카가 왜 하늘로 올라가. 아, 지금은 그냥 총으로, 총으로 쏴야겠다, 총으로. 총알 아까우니까. 아, 나 유탄발이 쓰겠습니다, 유탄발이 쓰겠습니다. 유탄발이 쓰겠습니다. 아, 지금 안 맞아, 자꾸 하늘로. 이것도 안 되겠다, 어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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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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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조준합니다. 에이. 가시고요. 조준합니다. 가시고요. 어? 뭐야, 왜 위로 날아가. 내가 지금 저 밑에, 밑에 저거, 저거 걸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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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되는 거지, 그냥.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일반 총으로 내가 거기지? 일반 총으로 그럼 쏘다가, 어. 어, 나 떠나왔어. 갈게, 내가 갈게. 야, 부셨어, 야, 부셨어, 빨리. 바주카 쏴, 바주카 쏴. 미안해요. 나 버려. 미안해. 근데 장전중이어서 얼마 못 쓸 것 같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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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네. 마지막 한 발 이겨되네. 지금, 지금, 지금. D.국, 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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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깨. 법 WHERE TV Katie 제 룬이 리신이라고요? 님 룬은 시력 마이너스 4.0 나식해버려라 하하하하 하늘 안가 이용해버려라 그리고 조많은 추천해서 저 돈 좀 주세요 하늘 안가 아직 되는 거 맞습니까? 하늘 안가 아직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하 이용하지 않으실거면요 조용히 게임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사기야 이 총 진짜 다 보여 무슨 아니 전투를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하는데 다 보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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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늬은이 잡고 나 때리네 안 죽는거야 이거 뭐야 저 버그인가 저거 죽었나 본데 저거 아 저 그 큰형? 어 어 잘 안죽더라 저거 왜 안죽지 저거? 어 뭔가 저거 버그데 저거 어 잠깐만 아 안된다 떨어져야되나 나 떨어져 볼게 오오오 개아파 개아파 하나도 안아픈데 어 형 그 못산다 장담하는데 형 누운다 형 누울까봐 내가 못가겠어 나까지 누울까봐 됐다 에잇 에잇